해군사관학교 77기 사관생도들로 구성된 해군순항훈련전단이 110일 동안 4만 킬로미터를 항해하는 원양항해훈련에 돌입합니다. 9월 2일 진해악에서 출항한 해군순항훈련전단은 해군사관학교 77기 사관생도 164명과 함정승조원 등 47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4,500톤급 훈련함인 한산도함과 4,200톤급 군수지원함인 대청함이 참가합니다. 순항훈련전단은 베트남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와 미국 등 110일 동안 9개국 10개 항을 차례로 기항해 군사 외교 활동을 펼치게 되며 해군장교로서 기본 소양과 리더십을 배양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.